차 찍는거에요? 차 찍어요? 아니야 아니야 차 찍는거 아니에요 차려 격리 감사합니다 아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봐 인사했어? 저쪽은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에요? 저 뜨는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뜨는 이쁜만 인사 올립니다 인사를 치라고 이름은 얘기도 않고 누가 니 이름을 알아 아무도 모르지 다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뜨는 이쁜만 인사 올립니다 그러지 그러지 이럴 때 박수 주는거에요 박수 아시기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흰 노예다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생기고 다 마찬가지로 노래 이게 막 네? 조금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여 다섯개만 할거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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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버님 늦게 오셨다 네? 다섯개만 할거야 아니 마스크 벗으시니까 10년은 젊어보이신다 고향 갔다 오셨어 또 내 스타일이 바껴 쓴다 알いつ까 맘대로 이 세갸 남자는 그냥 한 달 만에 오셨으니까 열 때 이것들고 바꾸자고 이것들고 바꾸자고 알아서 그럼 얼른 줘 형 나 집어넣어 이것 말고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뜨느니야 너 이거 먹고 시작을 한다 백수가 네가 마시면 안 돼? 나 지금 마시면 흥분되는데 그런 마시면 흥분되는데 아 이건 마시면 흥분되는데 흥분 시켜볼까 아 그럼 주지마 너 흥분되면 안 되지 흥분되면 또 장사할게 아유 대낮에 술알마다 신랑이 그랬잖아 첫날밤 얘기를 하더만 여기서 조금 마시면 흥분되버리면 어떡해요 술 마시면 안채야돼요 박카스 마시면 큰일날 뻔했네 여기서 자빠진 분은 흥분되서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뜨느니가 재롱떨거에요 여러분들 부족해도 감싸주시고 박수 많이 주시고 하나씩 꼽아주시고 왜 그런거니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 웃고 즐거지 아니 아니야 안 꼽아도 돼 저 오빠가 꼽아 오빠 돈 많아? 오빠 돈 많아? 오빠 고마워 야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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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하잖아 좀 고급하여 여기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흘러있을 때 내가 흘러있을 때 위로가 내가 고치고 잘 хват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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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흔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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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하자마 너무 잘하려고 하자마 너무 잘하고 손님이 하는거야 내가 방황을 할 때 내가 외로워 할 때 길어가 돼야 좋은 친구 너는 나의 길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지금 우리 나의 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한 대를 하자 한 대를 하자 한 대를 하자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왜 못을 알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한 대를 하자 나를 하자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멋진 친구야 사연이 박수하나 우리 우정의 잔을 아까 내가 오만을 지나갔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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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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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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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들이 갈 길을 다가서지마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하여지 점심 점심 저래요 점심 friends 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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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